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력한 상징성을 지닌 신비로운 생명체로 꿈에서 용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인상 깊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용은 힘과 권력, 영적 능력,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때로는 두려움이나 통제 불가능한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용 꿈은 상황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용은 전통적으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꿈에서 용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 자신이 어떤 권력이나 힘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물리적인 권력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영향력이나 정신적인 성장과 같은 비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욕망이 건강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용은 종종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됩니다. 이는 용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상상 속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용이 나타난다면 이는 개인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 관계 또는 개인적인 성장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은 특히 동양문화에서 영적 성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용은 고대 중국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천상의 지혜와 연결된 생명체로 여겨졌습니다. 꿈 속에서 용이 나타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의미할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적 자아와의 깊은 연결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더 높은 의식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을 나타내거나 이미 그러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용은 때로는 통제되지 않는 힘이나 감정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용이 불을 내뿜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며 난동을 부리는 꿈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노, 두려움, 불안감과 같은 감정일 수 있으며 용의 파괴적인 행동은 자신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용이 하늘을 나는 꿈은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거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을 나는 용은 영적인 상승과 더 높은 의식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상징합니다. 불을 내뿜는 용은 강력한 감정의 표출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이 억눌린 분노나 열정을 해방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감정이 지나치게 강해 통제하기 어렵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용과 싸우는 꿈은 자신이 매우 큰 도전이나 두려움에 맞서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도전은 내면의 갈등일 수도 있고 외부 환경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용을 물리치는 꿈은 자신이 그 도전을 이겨낼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용에게 패배하는 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용에게 이끌리는 경험은 내면의 직관이나 영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용은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꿈은 자신의 삶에서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길을 발견하고 더 깊은 자아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금색 용은 부와 번영, 성공을 상징합니다. 금색은 전통적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연결되며 꿈 속에서 금색 용을 보는 것은 현재 자신이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거나 곧 큰 성취를 이룰 것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재정적인 성취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빨간 용은 열정과 강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는 사랑, 분노, 혹은 어떤 형태로든 강렬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빨간 용이 나타나는 꿈은 자신의 삶에서 감정적인 고조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그 감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검은 용은 신비롭고 무서운 힘을 상징합니다. 이는 잠재된 두려움이나 불안을 상징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직면하지 않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검은 용이 나타나는 꿈은 무의식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감정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파란 용은 평온함과 지혜, 영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파란색은 차분하고 냉정한 감정을 나타내며 꿈속에서 파란 용을 본다면 이는 자신의 삶에서 더 큰 영적 또는 지혜로운 관점을 찾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함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살해 1. 금색 용과의 만남 한 남성은 꿈속에서 금색 용과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매우 평온한 느낌을 받았고 용이 그를 안내하여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꾼 것으로 그는 꿈을 통해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후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꿈이 자신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살해 2. 검은 용과의 대치 한 여성은 검은 용이 자신을 쫓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매우 두려웠고 용에게서 도망치려 애썼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직면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무의식 속에서 두려움이 꿈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재정비하고 직장에서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살해 3. 빨간 용과의 싸움 한 남성은 꿈속에서 빨간 용과 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용과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용을 물리쳤습니다. 이 꿈은 그가 개인적인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당시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꿈에서 용을 물리친 것은 그가 그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음을 상징했습니다. 용 꿈은 매우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감정적, 영적, 그리고 물질적인 변화와 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꿈 속에서의 용의 행동, 색상, 그리고 꿈꾸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용 꿈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욕구와 두려움,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는 꿈 출세할 사람과 만나게 된다. 추진 중인 일이나 계약 등을 확실하게 성사시킨다. 개천에서 용을 보는 꿈 입신 출세하여 장차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거나 지도자적인 인물이 될 아이를 출산하게 될 징조입니다. 공중에서 용이 담배를 피우는 꿈 단체나 기관, 매스컴 등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되거나 사회 풍조를 쇄신할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구렁이가 용이 되어야 하늘로 승천하는 꿈 고생 끝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하게 된다. 구름 속에 숨은 용이 머리만 보이고 꼬리가 보이지 않는 꿈 하는 일마다 어려움과 고통을 따르게 된다. 특히 출산이나 여행을 조심해야 한다. 구름 속에서 용이 눈을 불아리며 입방울을 떨어뜨리는 꿈 태아가 유산하거나 집안에 우한이 생길 징조입니다. 구름 속에서 용이 큰 소리를 내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많은 것을 갖게 되며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을 하게 되어 명성을 떨치게 된다. 구름 속에서 용이 비를 내리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겨 근심하게 된다. 임산부는 유산될 수 있다. 구름에 오른 용이 천둥과 번개를 치는 꿈 퇴몽이라면 사회적 지도자가 되어 세상을 이끌 아이가 태어난다. 꼬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용을 보는 꿈 여러 개 달린 꼬리는 사업자나 기관을 나타내며 사업이나 학업을 활발하게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 사업가는 장차 여러 개의 지사나 지국을 해외에 두고 활발히 운영해 나가게 된다. 나무에 있던 용이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거나 기관에서 추진 중인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날아가는 용의 똥을 두 손으로 받는 꿈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된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온다. 다른 물체가 용으로 변하는 꿈 작품, 예, 사업 등이 크게 성공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진조입니다. 대문 앞에서 용이 버티고 있는 꿈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게 될 길몽입니다. 덤비는 용을 무기로 죽이는 꿈 힘 있는 경쟁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된다.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마주보며 접근하는 꿈 두 단체가 서로 대치하여 싸우게 될 진조입니다. 두 마리 용이 서로 엉키며 승천하는 꿈 동업을 하여 성공하거나 천생연분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퇴몽이라면 문물을 겸비하여 훌륭한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응시하며 달려드는 꿈 두 개의 세력단체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배치하게 되며 서로의 이득을 위해 싸우게 된다. 무기를 사용해서 용을 죽이는 꿈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완수하게 된다. 물속에서 잠자고 있는 용을 보는 꿈 어떤 기관에서 보류되어 있는 일에 관계하거나 금은 부활을 얻게 될 진조입니다. 바닷물 속에서 용이 잠을 자는 꿈 기관에서 보관 중인 귀중하고 희귀한 보물을 보게 된다. 불난 집에서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는 꿈 사업이 융성해져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될 진조입니다. 불이란 집에서 용이 나와 숲속으로 들어가는 꿈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많은 재물을 갖게 된다. 불이란 집에서 용이 승천하는 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다. 불 달린 용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꿈 권력과 명예를 얻어 감두를 쓰게 될 진조입니다. 2파 승진 시험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승천하는 용의 꼬리를 붙잡다가 놓치는 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하거나 장래에 출세할 사람과 만나게 된다. 승천하던 용이 갑자기 슬퍼하며 고개를 떨구는 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가족 간의 불신이 깊어진다. 승천하던 용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꿈 태몽이라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다. 사람 하나가 용으로 변해 승천하는 꿈 자신이 소망하던 일들을 이루게 된다. 상룡이 몸을 틀며 승천하는 꿈 자손이 몸무를 겸비한 훌륭한 인물이 될 진조입니다. 상룡은 남녀의 결합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에 용이 승천하는 꿈 태몽이라면 아들보다 더 귀한 딸이 태어난다. 태어난 아이는 중년보다 만년이 더 다복하다. 용과 싸우는 꿈 박차고 힘든 일에 도전하게 된다. 용과 싸우다 지는 꿈 용과 싸우다 쫓기는 꿈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용과 싸우다가 잠을 깨는 꿈 박차고 힘든 일에 도전하게 되지만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용에 올라타는 꿈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된다. 용에게 귀를 물리는 꿈 귀병을 갈아 귀모거리가 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암시입니다. 용에게 물려 피투성이가 된 채 도망쳐 나오는 꿈 복권 당첨, 부동산 매매 등으로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용에게 물리는 꿈 모든 일이 솔솔 풀리며 재물이 넉넉히 들어오거나 출세하게 된다. 태몽이라면 아들이 태어난다. 용을 낳는 꿈 태몽이라면 재복과 명예를 갖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향후 재벌, 유명인 스타, 정치가 등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 용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꿈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될 징조입니다. 용을 두 팔로 꼭 껴안는 꿈 용을 품에 안는 꿈 하는 일에서 권리를 얻게 되거나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 또한 자신을 도와줄 훌륭한 협조자를 만나게 되거나 미혼자는 운명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간혹 힘에 벅찬 일거리를 맡게 되어 협조자와 도움이 필요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용을 만나서 용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출세를 하게 되거나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용을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사업 성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된다. 용을 붙잡아 해치거나 못살게 부는 꿈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며 신분이 귀하게 되고 좋은 운이 따르게 된다. 용을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꿈 신분이 귀하게 되고 기룬이 트일 징조입니다. 어떤 벅차고 힘든 일에서 뜻을 이루게 될 징조입니다. 용을 자신의 목에 감고 있는 꿈 하는 일이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며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게 된다. 용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꿈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며 입신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학업 또는 사업이 크게 발전한다.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된다. 용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 모든 일에 크게 상공하게 될 최고의 길문으로 크게 출세하여 권력, 명예, 재물을 얻게 된다. 소호성취, 시험합격 등 좋은 운이 최고로 상승하게 된다. 향후구시에 합격하거나 정치가나 지도자가 되어 권세와 명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용의 똥 속에서 황금이 나오는 꿈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며 행운이 따르게 된다. 용의 문장이나 조각을 보는 꿈 희귀한 물건 또는 고전 작품 등을 찾게 되거나 저명인사 또는 위인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될 징조입니다. 용의 입에서 금이나 옥이 나오는 꿈 직장이나 집안에서 경사가 생기며 모든 경쟁에서 승리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다. 용이 강이나 바다에서 있는 꿈 태몽이라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다. 용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꿈 지, 권세, 명령 떠위가 몰락하거나 벅찬 일이 성서될 징조입니다. 용이 공중에서 불을 뽑는 꿈 깊은 흥믄과 진리를 터득하고 개몽사업 또는 작품으로 세상을 감화시키게 될 징조입니다. 용이 구름 속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꿈 사업이나 작품이 성공하여 세상이 놀랄 만큼 큰 소문이 날 징조입니다.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 태몽이라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다. 용이 그린 그림을 보는 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물건을 구하게 될 암시입니다. 용이 나무에 걸려있는 꿈 자신의 능력에 넘치는 일을 맡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의 모함이나 사기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용이 다른 동물로 변하는 꿈 불필요한 고집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권 더툼을 하게 된다. 용이 대거리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는 꿈 관리자나 지도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며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갖게 된다. 용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관청에 취직하게 되고 재물과 명성을 얻게 될 징조입니다. 용이 더러운 곳에 있는 꿈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그것으로 몹시 불안해질 징조입니다. 용이 덤벼들거나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는 꿈 시험업격, 취업 등 바라는 일이 모두 성사되며 향후 권세를 얻게 된다. 용이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싸움을 거는 꿈 사업가는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겪은 후에 일이 성사시키게 된다. 용이 물속에서 자는 꿈 자신이 소속된 직장이나 기관에서 큰일에 관계하게 되거나 금은 보아를 얻게 된다. 용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일거리가 생기게 된다. 용이 물뚝으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 꿈 크게 길할 징조입니다. 용이 바다나 호수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재물을 모으게 된다. 태몽이라면 한 시대를 풍미할 인재가 태어난다.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꿈 계획의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리게 된다. 용이 방 안에서 맴돌고 있는 꿈 동업자나 협력자가 나타날 암시입니다.